경남 합천군 봉산면 김봉리 합천호관에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봉산레저빌이 있는데요. 그 중 커뮤니티 옆에 캠핑장도 있습니다. 하루 이용료는 4만원이구요. 연락처는 055-931-7333입니다. 총 16개의 사이트가 있구요. 4개의 데크가 있습니다. 세 팀이 이용하고 계시네요. 깔끔한 개수대 화장실 샤워실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습니다. 경남 합천군 봉산면 김봉리 420-4입니다. 멀리 보이는 오도산까지 6km 태인사 32km입니다. 망양의 동산방향 2km 정도 가서 봉계리 마을회관 앞 봉터 왼쪽으로 좁디좁은 소로로 400m 들어가면 봉덕정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. 여기 정자 그늘 옆과 100m 더 들어간 곳에 막다른 회차지가 추천지입니다. 정자 가까이에 호수로 통하는 소로를 따라 내려가 넓은 공터와 풀이 무성한 그늘 아래서 제초 후 야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경남 합천군 봉산면 봉계리 산 84 바로 아래입니다. 나홀로 외진 곳을 찾는 분들께 추천합니다. 두 추천지 사이에 식당과 망양의 동산봉산면 번화가가 있습니다.